했어요 그래서 반지도 비즈 반지도 라일락입니다 예쁘죠 언니들이 만들어줬어요 어? 지우 언니인가? 언니 안녕 안녕하세요 비와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예쁘죠? 휴 아리가또 고은니티와 고은방 커플 목걸이 집에 있는데 그럼 이제 여름에 하고 다녀야죠 여기 잘 보일 때 하하하하 잘 지냈어요 아니 그 내가 인스타에 스토리 올렸던 그 승현 언니랑 뭐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어 그냥 언니한테 춤을 배웠다 뭐 그 정도예요 여러분 너무 막 크게 그렇게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마세요 요즘 비니가 굉장히 편안하구나를 느끼고 있어요 앞머리가 생기고 나니까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냥 모자를 써버리곤 하죠 모자 쓰면 또 눌리니까 그냥 이렇게 위로 넘겨서 써버려요 그게 편안하네 그게 편안하대 아 그 춤 배운 영상 올려주냐고요 그거는 한 번 더 연습하고 올려야 될 거 같아요 그날 한 시간밖에 안 해가지고 어제 올린 책은요 책 제목이 뭐지 좋은지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였나 맞아요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저자류시화 님이래요 어제 읽어봤는데 지금 거의 한 반 읽었거든요 오늘 시작했는데 반 정도 읽었는데 놀았.. 뭔 소리야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찍어놨거든요 여러분들한테도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아 어제 오늘 뭔가를 너무 많이 먹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을 뭐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배고프진 않은데 배고프진 않은데 그 먹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 정도는 있어요 요즘 그거 엄청 물어보더라 시리얼 먼저 붓냐 우유 먼저 붓냐 저 시리얼 먼저 부어요 저는 시리얼 눅눅해지는 거 싫어서 최대한 조금씩 자주 이렇게 넣어서 먹어요 크크크 오늘 립은 입생로랑이에요 아 근데 저 진짜 많이 먹었어요 언니 뭐 먹었냐면 아 어제 밤에는요 멤버들이랑 회 시켜 먹었어요 제가 해선물 잘 못 먹었잖아요 요즘 흰살 생선 여러분 제가 뭐가 달라졌는지 얘기를 해줄게요 제가 이제 생선이랑 생선은 근데 흰살 생선 무난한 것들 그런 것 좀 이제 먹기 시작하고 어 그거 뭐지? 저 이제 동물들 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어요 대단하죠? 너무 귀여움을 이제 알아버렸어 너무 귀여움을 이제 알아버렸어 뭐 광어? 뭐 그런 거 근데 뭐 솔직히 엄청 좋아하지는 않아서 그냥 멤버들이랑 어제 먹었죠 광어 회도 먹고 우동도 먹고 그랬어요 사실 동물은 항상 귀엽다고는 생각했지만 뭐지? 귀엽다 보다 무섭다 저한테 더 큰 이미지가 크게 박혀있었는데 근데 음 귀엽더라구요 콕 찌르면 솔직히 아직 찔러본 적은 없지만 뭔가 되게 그 집 음 음 그 저번에 제가 최근에 올린 그거 인스타 사진에 거기가 고양이가 되게 많아요 되게 귀엽더라구요 고향 타베타 마다마다 뭐 먹지? 코니치와 미나사아 라일락이 너무 예쁜데 못 찍어왔어 왜냐면 난 사진을 잘 못 찍어서 라일락이 너무 예쁜데 못 찍어왔어 저녁을 뭐 먹을지 지금 고민 중이냐면요 그 골드킹 알아요? 여러분? BHC 골드킹에다가 와인을 먹으면 맛있어요 그거를 먹을지 어 어 아니면 짜장면 먹을지 아니면 그냥 한식 먹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뭔가 비가 오니까 맛있는게 먹고 싶네요 음 비와서 그런거야 아 아 이 비닐을 쓴 이거는 되게 어색하네 붙임머리 아니에요 저 머리가 그냥 이만큼 길은거에요 골드킹에 와인이 생각보다 맛있어요 치맨기지 하지만 그게 다 파전 막걸리 있잖아요 저 지금 그니까 음 일단은 음 비오니까 파전 막걸리 왔대요 근데 저번주 저저번주 토요일에 비왔잖아요 그때 혼자 이미 파전 막걸리 먹었거든요 아 막걸리 못 먹고 혼자 반반전이라고 해서 김치전 파전 이렇게 해서 배달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먹기는 먹었는데 음 배달로는 안 먹고 싶던데 파전은 그때 혼자 영화 보면서 먹었거든요 짜장면도 좋지 근데 누구랑 먹어 그니까요 저 지금 멤버들한테 연락해보고 있는데 그냥 집 가서 혼자 먹어도 맛있는건 맛있어요 둘 다 먹고 싶네요 저는 비를 좋아합니다 아 무슨 얘기할라 그랬는데 오늘의 아웃핏은 그냥 편하게 왔는데 어머 나 왜 이렇게 생겼지? 그냥 앉아있을게 그냥 맨투맨에 흰색 바지 입었어요 아니 뭐였지? 제가 요즘 나의 소녀시대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 에 에 ost? 에 너무 푹 빠져가지고 거의 하루에 한 이십번 삼십번은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헐 여러분 퇴근했어요? 그래도 한참 살 빠졌을때보단 좀 올라오지 않았어요 살? 제가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우리집 비상이었어요 엄마가 밥 먹을때마다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라 아빠도 전화해서 밥 먹었어 언니도 계속 밥 먹었어 깐달걀이면 안귀여운거 아냐? 나 아침에 깐달걀 먹었는데 그래서 깐달걀 봤는데 아리검토오세이마스 소행은 좋죠? 진짜로 뭔가 되게 슬펐어요 이입에서 봐서 그런가? 하이타이 데스 하이타이 데스 제가요 왜 머리를 기르고 있냐면요 안그래도 DM으로도 단발해주세요가 진짜 많이 와요 근데 제가 제가 그 DM들도 다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단발 해야하나? 생각은 했지만 제가 해보고 싶은 머리는 긴 금발이여서 근데 어차피 지금 그걸 못해요 왜냐면 제 머리가 다 상해가지고 그래서 천천히 기르면서 겨울 관리하다가 이제 때 되면 한번 해볼게요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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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 저 조금 톤 다운했어요 톤 다운? 그냥 정리 정도 했어요 그 블랙까지는 아니고 그랬더니 저는 제 머리가 좀 많이 괜찮아진 줄 알고 그걸 한건데 지금 또다시 안좋아져서 반징이 저는 이런 손재주는 없어서 언니들이 만들어줬어요 짠 예쁘죠? 비 많이 오는데 벚꽃은 봤나요? 봤습니다 저번에 말했지만 석촌호수 쪽 이렇게 걷다가 봤고요 근데 요즘에는 벚꽃보다 라일락이 더 예쁘다 생각하는 중이었어요 그러면 향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추천해주세요 저 요즘 리랑 도깨비에 빠졌어요 하루에 몇 번씩 듣는지 몰라요 저 요즘 걸그룹 노래에 빠져가지고 되게 많이 듣는데 일단 사이코 많이 듣고 그 우주소녀님들의 꿈꾸는 마음으로도 되게 많이 듣고 그리고 또 뭐였지? 우리 트와이스님들의 브레이크트루? 그것도 많이 듣고 응 갑자기 빠져가지고 한국도 좋고 일본도 좋고 한국의 드라마는 봤더니 그래서 볼 것 같아 모르겠네. 드라마 요리 아니메이 더 좋아해요. 죄송해요. 아무튼 그렇게 봐요.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. 펠리 나랑 똑같다. 핸드폰이 여기 있구나. 요즘 또 되게 많이 듣는데 태현 선배님 그 워터 워컬 유인가? 그 노래도 엄청 많이 듣고 그래요. 왜 깜깜해졌지 화면이? 왜 이렇게 되었지? 샹니라 맞나요? 샹니 그 중국 노래도 되게 많이 들어요. 요즘 그거 리 어 근데 이거 틀면 안 되잖아요. 맞죠? 이 틀면은 꺼버리거든요. 인스타가 리오 리오 이거 에어 어머님 어 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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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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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노래 되게 국가불문 엄청 많이 들어요 리어 리어 하이큐 시테르 하이큐? 농구? 농구 애니메이션 아닌가 그거? 맞죠? 이거 노래 제목 뭐냐고요? 이 노래 제목은요 메이요 리어 같은데 이유는 없어 라는 뜻이에요 메이요 메이요 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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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의 내일 취향은요 너무 화려하지 않은 게 좋고요 그 스톤이 너무 올라가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원컬러 하는 일도 거의 없는데 요즘 그냥 원컬러로 빨리 끝나가지고 원컬러로 그냥 하고 있고 원래는 시스루 네일 좋아해요 밥 아직 안 먹었어요 근데 이쯤 시키면 이제 퇴근 시간대 겹쳐서 사람들이랑 막 그런 거 아니야? 마을 기타 마을 기타 두 두 두 우리아이큐 시키면 내일도 잘 모르겠어요 내일도 잘 모르겠어요 포시, 감사합니다. 저랑 커플 네일 하고 싶다고요? 그냥 라일락 색깔 발라주세요 하면 돼요 아니면 저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인가? 그거 되게 재밌게 봤는데 다 봐가지고 지금 넷플릭스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 왓챠까지 결제해버릴 때는요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렇게 다 저 요즘과 유튜브 넷플릭스 왓챠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다 봐요 머리에 감귤이에요 님뱅 저의 테이크 픽처 나 테이크 픽처 나 테이크 픽처 나 테이크 픽처 나 아무도 없었다 은빈이가 최근에 뭐 소개해줬는데 아직 안 봤어요 조만간 봐야지 싶어서 이런 날에 보면서 먹으면 좋겠네요 네 어나들 레벨이요?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리가또 조은이요 가만히 드셔 리오? 리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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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주요? 그 서바이벌을 제가 어쩌다 봐가지고 근데 노래가 너무 신나가지고 요즘 길 걸을 때 걸음걸이가 당당해지는 노래 알아요? 그런 노래를 많이 들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걸그룹 노래들이 참 좋더라고요 꽃반지보다 예은이가 꽃 같다면? 문제인 건가요? 대답은 여러분이 해주셔야죠 여러분 밥 먹었나? 이제 먹어야겠지 여러분도? 감사합니다 今年은 여러분과 직접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 직접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끊어서 말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직접 만나고 싶어요 일본어도 요즘 너무 많이 줄었어요 집중을 해야 할 때는 하나에만 집중하면 되는데 사실 딱히 막 엄청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없으니까 중국어랑 일본어랑 영어랑 왔다갔다 하면서 그냥 익히고 있는 거죠 땡큐 고마워 나는 이제 갈 거예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고 밥 꼭 챙겨 먹고 아지? 바이바이 땡큐 보고싶고